약수터였군요. 이 약수터가 인기네요. 저 멀리 서울에서 오고요. 주말에는 줄을 서서 바다 갈 정도랍니다. 평소가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따다가 팔고 그랬어요. 그래서 약수터로 오셨나 봐요? 네. 물 맛이 좋아요. 이 약수터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건 아무래도 물 맛 때문이겠죠? 아, 시원하다. 인물이야.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절대 마르지 않는 지평의 샘물입니다.